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는 미국 게임 개발사로 1991년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MS-DOS와 매킨토시, 세가 제니시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외주 개발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한 블리자드는 1994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면서 워크래프트를 개발했고 최초의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시리즈를 비롯해 MMO, 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을 출시하면서 히트작을 연달아 냈으며 최근에는 오버워치로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이라는 입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블리자드는 엔터테인먼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와 스타크래프트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오버워치까지 연달아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내놓는 게임 모두가 히트한 유례없는 게임 업체입니다. 2010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 2는 출시 첫날에만 100만장, 첫 한달 동안 300만장을 판매해 역대 최단시간 최다 판매 전략 게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1998년 출시된 원작 스타크래프트는 PC 데타에 의해 최고로 많이 판매된 게임으로 기록됐습니다. 디아블로는 출시 후 첫 24시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350만장 이상 판매된 역대 최단시간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게임의 시리즈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면서 게임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여년에 결쳐 다수의 히트작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하고 수백만 명 이상이 플레이어들이 사랑하는 게임이 됐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게임 개발에만 역량을 쏟지 않고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의 파생 상품 개발에도 노력했습니다. 액션 피규어, 소설, 만화책, 모드게임, 롤플레잉 게임, 의상, 카드게임도 포함되어 있으며 워크래프트 실사 영화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기업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오래도록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여년간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전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작된 도시연구제 기반의 메이저 글로벌, e스포츠, 리그인, 오버워치, 리그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전세계 유저들에게 최고의 e스포츠의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케팅과 PC 사업에도 적극적입니다. 블리자드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의 열정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수시로 인재를 채용 중입니다. 블리자드 채용에서는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합니다. 서류 전형, 온라인 역량 검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며 역할에 따라 실습 평가도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인턴십 채용에도 진행할 정도로 활발하게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